연기 소울도 있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제가 실리오 잘생겼다 형 고마워 장난칠 때 다 말아줘서 고맙고 가끔 맏형 힘들면 나한테 넘기고 형이 막내 해 열심히 해야댕 열심히 해야댕 다시 우리 더 열심히 해야댕 살았게 와아 샌석이도 자주 데리고 와서 보고 병군이 형도 자주 데리고 와서 보고 근데 얼굴이 안 봐요? 어? 잡았다 우리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 아니 비쑥 가니까 잡았어? 근데 이거 왜 나 알고야지 얘가 읽어야 돼 형이 쓴 거구나 쏘리 쏘리 지금처럼 항상 밝고 웃으면서 같이 활동 잘합시다 오케이 뽀뽀 한 번 나 진짜 할 수 있는데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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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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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는 거야 굽는 거야 형 앉아 이렇게 귀엽네 더 숙여 됐어 됐어? 아 어떡해 어떡해 아 형들이 부럽네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 진짜? 어떤 느낌이야 어떤 느낌 제가 진짜 1등이 된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 똥은 이렇게 망가져서 사랑해 둬야 돼잉 사랑해요 몇 개 몇 개 하나 둘 셋 코난의 골론보 반장님 아세요? 골론보 반장님 사건 시각 22시 40분 멘탈은 더 나왔어요 남은 얘기는 서에 가서 하시죠 어우 똑같네 어벤져스에 똑같아 블랙팬서 이거 하고 이거 I never freeze 뭐야 뭐야 이게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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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다닌다고 가위요? 그 가위 좋으십니다 그 가위 그 가위 좋으십니다 그 가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병분이 개인기 실패해서 슬퍼 알아요 훅 훅 클락